원래 그래 아니 꼰대는 못 본 척하더만 넌 왜 난리냐? 나는 그런 걸 못 보거든 그럼 눈 감고 있으세요 우리가 매너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는 안 팬다 응 그럼 나 가라 좀 가 좀 가 아 그래? 난 남자는 더 패는데 그럼 그냥 맞든가 현순이 너 입원하면 알바 못 할텐데 알바하느라 방문하면 못 간다 아 진짜 아 좀 인일해봐 진짜 어이없네 아 잠깐 투구꽃꽃마리 뭔지 아는 사람? 알면 살려줄게 힌트 앞으로 니들이 해야할 일 편의점 꼬리까기? 옷받아다 좀 받기? 아 알바비 상남? 알아 아 나 이 쪼매남이 진짜 이렇게 그냥 확 아 코피 코피 아 내가 이거 좀 쓸게 안 내놔 평순이가 진짜 아 아 아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책임없는 새끼들 기지면을 못 이겼어 야 말 좀 다르다 하 하 하 길이해 아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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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저기 아 남의 물건 훔치는 거 그 나쁜 짓이야 범죄라고 내일까지 리스크 만들어서 돈 가지고 와 그럼 나 정시간 할 것 될 수 있다 하 하 하 그리고 편의점 가서 물건 살 때 돈 던지지 마라 내가 너네들한테 물건 대치면 좋겠니? 아 그게 바로 매너야 알겠어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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